속보입니다. 3월 25일 금요일 오늘 일본해상보안청에서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의 무인도인 니시노시마의 대폭발 가능성을 경고하였습니다. 니시노시마는 1973년에 부근의 해저화산이 분화하여 새로운 섬이 생겨 후에 니시노시마와 붙어 일체화된 육지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현재의 니시노시마의 호칭은 니시노시마와 새로운 섬과 합쳐진 육지 전체를 지칭합니다. 행정구역은 도쿄도 오가사와라 촌입니다. 오늘 일본해상보안청에서 공식적인 경고 발표를 한 니시노시마는 2021년 8월 분화를 뜻으로 그 후로는 눈에 띄는 활동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니시노시마에 대하여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화구에서는 항상 분기가 나오고 니시노시마 주위의 바다가 변색수가 꽤 빛깔이 짙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니시노시마가 폭발 증후를 보인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화산 주변 해수면이 넓은 범위에 걸쳐 색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산 폭발 증후 중에 하나가 바로 변색입니다. 물고기가 죽거나 경석이 떠오르거나 많은 양의 가스가 흘러나와 해수해 변색구역이 넓어질 경우 화산폭발의 증후로 봅니다. 그런데 최근 도쿄 남쪽 오가사와라 제도의 니시노시마 화산의 변색구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니시노시마 화산은 작년 100년 만에 대폭발인 8월 16일에 오가사와라 제도의 포쿠토쿠 오카노바의 대폭발 이후에 물속의 기포가 발생을 하고 있으며 이 물속의 기포는 화산폭발의 증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오가사와라 제도의 니시노시마 화산이 1월 16일과 2월 9일 그리고 2월 10일에 바닷물이 변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월 10일에는 화구보군의 가스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이런 것으로 아마도 일본해상보안청에서 오늘 폭발 경고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일본해상보안청 뿐만 아니라 국토지리원이나 일본 히마와리 인공위성을 통해서 니시노시마의 변화를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해상보안청에서는 3월 15일에 니시노시마를 공중촬영을 해보니 니시노시마의 분기 분출이 심해지고 있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촬영상으로는 높이 1000m의 분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변색수도 매우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멀리 5km까지 변색수가 퍼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산기숙에서도 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면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분출물이 열을 가진 채로 남아있거나 지하의 마그마의 영향으로 균열해서 분기가 나오는 등의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니시노시마의 변색수의 색깔이 배후 진하고 변색수가 진하다는 건 그만큼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올 1월에 공개된 니시노시마 사진과 비교해도 상당히 변색수의 색깔이 짙습니다. 또한 물웅덩이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물이 고여있는 것 같습니다. 3월 1일 촬영 영상을 보면 분기는 강하지 않았으나 변색수는 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위성사진을 보면 분출이 매우 활발해졌습니다. 분기가 된 영상 날짜를 확인해보면 3월 3일, 3월 9일, 3월 11일, 3월 13일, 3월 15일, 3월 17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하게 변화가 있었던 날은 3월 18일입니다. 북서쪽으로 크게 하얀 연기가 나붓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소규모 분화가 발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니시노시마의 열방사 온도도 최근 변화가 많습니다. 분화가 일어났던 작년 8월과 비슷한 온도입니다. 온도 변화와 최근의 위성사진만으로도 화산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8월 16일 100년 만에 대폭발을 하였던 오가사와라 제도의 푸쿠토크 오카노바의 경무분화구 안에 쌓여있던 가스가 마그마와 함께 단번에 방출되어 가스가 섞인 상태의 마그마가 바닷물과 닿아 갑자기 식으면서 기포가 있는 경석이 대량으로 생겨났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